1, 2, 3, SHOW IT UP! 안녕하세요! 나피뉴스입니다! 자, 저희가 이제 GORDS RUNG POT ONE! 이로 들어가는데요! GORDS RUNG POT ONE에는 물론 GRATUTA, 그리고 또 다른 타입도 있고 VARNING URUM! 그리고 희령, 퀸덤, GRATUTA, INST 버전까지 네, 들어가 있는데요! 여러분, 혹시 GRATUTA 들으셨나요? 네! 저희도 지금부터 GRATUTA MAYBE를 같이 보고 리액션을 해보겠습니다! 네! 함께 하시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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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스! 가봅시다, 가봅시다! 1, 2, 3, 2, GO~! 오~! 잘하시네, 많이 받았어 그치? 이걸로 하면 라플루스 라플루스 띙! 오~~~~ 이번에 하늘색이야! 오, 신발! 오~~ 약간 롤랑foister 같아 뒤에 육 같애 파닥이 신기해 이번 시기가 정말 사람 노래 너무 예뻐요 맞아요 아 근데 이거 아까 다이아몬드 아 양법 멈춰도 다이아몬드가 저는 이번에 너무 임팩트 있었던 것 같아요 다시 볼까요? 샷지 언니 그 다이아몬드 들고 있는 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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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귀여워 저희 색깔을 저희의 쏘리 저희 매력을 표현하는 그런 느낌 맞아요 가사로 여섯 가지 색깔 아무것도 없지만 너무 예뻐서 귀여워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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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무 맛있다 응 아 여기 한번 나오는데 맞아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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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샷은 언니 머리가 없어서 이거 쓴 진짜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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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앞에 어디 어디요? 아까 선이 눈 뜨는 거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오! 멈추면 뭐하냐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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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멋있어 갈색이랑 갈색 머리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이거보다 팬보다 100명 더 생긴 오! 오! 이건 앞머리인데 이거 앞머리 있잖아요 맞아요 앞머리! 앞머리 있는 것도 이번에 갈색머리 했거든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네 예! 예! 아 이거 미세기야 너무 찬총이야 찬총 예! 너무 재밌어 재밌었어요 진짜 멋있어 진짜 샷은 언니 좀 까맬 생각보다 너무 좋아요 너무 멋있어 이 파트 진짜 잘 들었어요 힘드니까 근데 샷은 언니 얘 진짜 잘했죠 와 시원해 와우 이제 저희가 CG였으니까 여기 배? 배경이 첫째 인턴이 어떻게 될까 싶은데 맞아요 또 제가 고래가 있나 싶었어요 여기가 여기가 어디예요? 지금 우리 대학성 춤 춰지 않아요? 아! 맞아요 맞아요 그러고 있어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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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슬프트 진짜 마음에 들어요 뭐야 아니요 진짜 너무 에스테리스 아! 이야! 오! 오! 신경 나는 춤이에요 응 뒤에 배경이 시험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아니 그때 근데 약간 TMI 정도로 말하자면 안무가 붙었어요 아! 맞아요 하나 한번 더 보여드릴께요 이 안무는 진짜 좋아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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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CG가 어떻게 해요 나도 약간 이 형식이 안 돼 있어 분위기가 약간 그 독식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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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이거 이거 진짜 처음 써봤자 정말 이쁜다 맞아 진짜 무거웠어 우리 장면 진짜 네! 이거는 그 구사나 그런 걸 써주세요 사실 이거 했을 때 진짜 손 맞아? 이렇게 보여줘요 카메라가 진짜 빠르게 유연하게 부각될구나 이 형의 그런 거를 진짜 손 나오면 맞아요 손 나오면 진짜 와우 이거 뭐야? 어떤가요? 이거 처음 같은 색이었어요 그 쿵푸 팬들 아세요? 아니요 뒤에 약간 나오는 거 아리에서 나오는 그런 거? 아리에서 약간 추측하자면 이런 세계로 간다고 그런 느낌 아니에요? 바다도 있어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산도 있고 확실히 히라떼보다 밝은 게 느껴져요 네 맞아요 세트장도 다양했고 진짜 재밌었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의산도 너무너무 화려하고 컬러풀하고 히라떼도 컬러풀했는데 가와와 같은 느낌이였어요 맞아요 quindi 교복 같은 약간 팅크러스 진짜 소녀 약간 그런 이런 에너지였다면 이번엔 진짜 약간 이상.. 아 이상하다 arme 안 들er 진짜 이상하다 이상하다 약간 다른 느낌? 흔하지 않다 흔하지 않은 그런 여자애들이 뭔가 뭉친 느낌?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맞아요 초록색 배경 화면 때 찍었잖아요 저는 또 이제 그라타타 히리아 때 돌고래가 나왔으니까 또 이번에 돌고래가 나왔잖아요 다른 게 나왔잖아요 근데 돌고래가 없네 다음은 뭘까요? 다음은 뭘까? 베리? 베리? 비싼 걸로 가네요 정말 우리 이번 그라타타에 이렇게 더 레벨업해서 나왔으니까요 많이 주목해주셨으면 좋겠고 네 그라타타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반갑! 반갑! 발사! 땅전의 에잇슛 굿바이까 바이바이 바이바이